자, 남편분도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, 잠깐만! 어, 타로 좀! 제발 봐봐! 몇 정도 남아있지? 타로 좀, 타로 좀! 아, 그래! 어딨어, 어딨어! 카드 어딨어! 진짜 와, 봐봐! 자, 갖다 주세요! 타로 갖다 주세요! 제발 타로 좀 갖다 주세요! 타로, 타로, 타로! 타로, 타로! 두 개지만 두 개, 두 개. 흥분돼서 지금 막 성인다니야. 자, 자, 여기 안 맞으면 이제 타로 그만두는 걸로 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고. 150표를 넣느냐, 안 넣느냐. 150표. 150표, 아까 150표. 그럼 제가 맞으면 어떻게 되죠? 아, 빨리 해봐요. 그러면 편집하면 돼요. 그래! 그래! 편집해! 오케이! 아니요, 아니요. 하지만 저희, 저희 이제 검색창에 안녕하세요 치면 곧바로 출연자들 후기도 나오고. 그리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후기에 이 자식들이 내가 맞혔는데도 편집했다 하면서 다 봤을 때 올려야 돼요. 네. 네, 일단 펴보겠습니다. 자, 집중하시고요. 본인 마음에는 당연히 안 넘었다고 생각하시겠죠? 그냥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. 해석이 좋아. 자, 넘겨볼게요. 왼쪽이 넘는다. 넘는다. 오른쪽이 안 넘는다. 자, 오른쪽이. 솔직히. 굉장히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, 해석하기가. 솔직히. 비슷하게 가는데, 150표는 넘지 않을 거예요. 150표는 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사실 넘기는 좀 힘들어요. 사실 아까 소리 들었을 때. 자, 과연 얼마나 많은 편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. 아까 소리 세신 거 아니에요? 넘어라! 여보, 그것도 봐. 몇 표일까요? 보여주세요! 자, 일단 100표는 무조건 넘어갈 거예요. 157이야. 157표를 1등 하나요? 157표를 1등 하나요? 157표를 1등 하나요? 157표를 1등 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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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호 추세 찢어버리게 추세